오 뭐야 와 이뻐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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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와우 와우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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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고로 시머브 터치 모터 사용할 때 여기 누르면 여기에 접촉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옵션에서 윈도우 전체 모드 꺼주시고 그 다음에 시머브 옵션에서 WPF를 HTML 렌더 엔진으로 바꿔주시면 그 오류를 머리가 나타나지 않고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터치 모이터 터치 모이터나 터치 모이터 갖고 계시면 한번 플레이 해보세요 완전 좋아요 큐 끝 끝 끝 끝